143부와 같이 유리병에 물을 넣고 그릇 속에 눈금을 번다 그릇 속에 눈금을 번다 이야 이건 우리 반 선생님이 답이 이식하라고 했지 답까지 철철 다 외웠는데 뭐 쉽으면 뭔지 없어 일단 이젠 볼이나 실컷 사보자 아름다 설설 불어라 내 맘 따뜻이 후변대 도가수 그대나 회원에 하늘 더 주둔 문제 온대 랄랄랄랄랄 즐거워라 랄랄랄랄랄랄 박힐 것 없네 박힐 것 없다네 공고도 심종기 수학도 심종기 zyć 응 막타까 치 Olaf bh laisser 서 F& Rick 하지만 정말tit conf F& Rick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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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머들 다신뿐 1, 5초! 2! 졸 찾았습니까? 6, 나 마지막 시음치러 간다 자신입니? 2, 2! 저 가수를 쏠쏠 다 외웠는데 뭐? 저거 졸졸 비웠다고? 그래도 되니 걱정 말어 5초나 잘 쏟 잇! 나는 난 거처병 눈필 거처병 용남이의 성적증 지켜간다 제 쪽만 벗겨서 산에 내리지 날마다 새자랑 들은 난다네 잇! 용필 거처병 전화를 받습니다 잇! 용남이가 또 최오동을 했다고요? 잇! 잇! 고고! 잇! 비상서지 변경 준비! 비상서지! 잠이야! 비상서지 가장 좋은 특현대 육남이 마치 더 시Marco 최군인 영예를 걸쳤네 동무들 모두 다수 타임 땅 까리로 춥자여 랄니랑 랄니랑 신전그러 우리 세럼부 가족간정두 축하하자여 우리 모두 놈자여 식전의 꽃땜은 놈자여 동무들마다 다 손잡고 스크메의 것들을 놀자여 롤롤롤롤롤 시퀸들어 우리 새 동무 이석하구려 스크메 멀은 동둠 너 누구냐? 난 용남이 가버리진 웃음 채워진단 말이야 뼈! 여긴 스크메만 사는 집이란 말이야 용남아 용남아 보호처가 못 들어간데 하하하하하 히! 난 한 줌이 보호드라서 스크메을 못 넘었어 용남아 어떻게 된 일이냐 자식이 또 붙인 되더니 우천만 막다려 네가 잘못했어 내용도 모르고 교과서만 절절 외우다 나니 호충질문에서 한 줌을 띄었어 이서부터 실속 있게 공부하여 십줌만 사는 우리 집에 꼭 십줌들만 데리고 올 테야 육남이 추심이 적군다 새해 교대가 적군다 하늘의 뼈도 똑똑히 사진색 가지고 타지다 군대가 홍보산에 십줌메꽃을 십줌메꽃을 피고 넘어서 설탕이